아띠랑 코코의 아띠언니 안녕! 아띠랑 코코의 아띠언니에요. 우리 친구들 아띠언니 보고싶었나요? 나도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보고싶었어요. 우리 친구들의 웃음소리, 우리 친구들의 미소 너무너무 보고싶어서 빨리 달려왔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코코랑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어갈지 한번 만나볼까요? 자, 우리 어머님들은 우리 친구들과 활동북을 꺼내주세요. 활동북을 꺼내서 우리 코코가 오늘은 어떤 일이 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우와! 우리 코코랑 아기침대가 나오네요. 코코랑 아기침대 나와라! 뿅! 뿅! 뭐죠? 한번 코코를 찾아볼까요? 코코는 어디 있나? 여기! 코코가 여기 예쁘게 누워있었네요. 코코 안녕! 우리 친구들 안녕! 아띠언니 안녕! 우와! 우리 코코가 여기 앉아있었네요. 코코가 제일 사랑하는 침대에요! 코코 친구가 여기서 자기도 하고 여기에서 코코 친구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랑 놀기도 한대요. 그럼 코코 친구가 좋아하는 장난감 나와라! 짜잔! 공 또 있어요! 우리 코코 친구가 좋아하는 공놀이! 시작! 여기 꼬리 꼬리 나와줄거야. 와 진짜 됐다! 또! 짜잔! 코코 친구가 좋아하는 오리인형! 와! 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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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코코야 이것봐! 예쁜 탈실줄이 있지? 우리 탈실줄 가지고 놀아보자. 와!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나요? 이렇게 예쁜 털실을 가지고 우리 코코랑 같이 재밌게 놀아와요 와 코코야 잘 지냈니? 응 나도 잘 지냈다 나는 이렇게 털실이랑 공이랑 노프야 우리 친구들이랑 뭐하고 놀거야? 털실 장난감이랑 다 모아놓고 우리 여행을 떠나보자 여행을 떠나볼까요? 쨔잔 이야 여행길이 나왔네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털실 공도 예쁜 다양한 공들도 여기다가 더 이렇게 가득가득 담아가지고 가득가득 담아가지고 이불도 이렇게 덮어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줄로 묶어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묶어가지고 짜잔 자 우리 이제 코코가 예쁜 장난감을 들고 친구를 만나러 갈거에요 친구에게 내 장난감을 소개시켜주고 싶대요 코코야 갈까? 응? 친구한테 갈거야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랄랄랄랄랄 waiting... 친구에게 가는길 빠밤 자 우리 친구들 또 엄마랑 맥 마치 이렇게 줄을 따라서 친구를 만나러 가보세요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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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실공도 있고요. 뚝! 오리 장난감도 있어요. 우와, 너무 좋다. 코코야, 고마워. 오오오오. 우리 뒤에 있는 스티커를 떼어내셔서 여기에 있는 이 자리에 장난감을 붙여주시면 좋겠죠? 자, 여기 장난감이 어디 있나? 여기에 있나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붙이고 싶어하는 장소가 있거나 그럴 때에는 이 뒤에 스티커 남아있는 스티커들도 활용해서 다양한 곳에 붙일 수 있도록 해보세요. 자, 여기에 있는 스티커를 떼어서 우리 코코가 친구들에게 줄 장난감을 붙여볼게요. 자, 자. 우와, 최고야. 우리 코코가 친구한테 장난감을 주니까 친구가 너무너무 좋아하네요. 코코야, 고마워. 그리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제는 코코한테 있는 장난감을, 숨어있는 장난감을 찾아볼 거예요. 자, 우리 어떤 장난감들이 숨어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자, 슉슉슉슉슉슉슉. 코코야, 잠깐만 눈 감고 있어. 내가 코코가 좋아하는 장난감들을 숨겨놓고 있을게. 이렇게 숨겨두었어요. 코코야, 보물찾기 하자. 오, 정말? 보물찾기 하구요? 응응. 코코가 좋아하는 장난감들이 여기에 숨어있어. 코코가 찾아볼래? 우와, 나 찾아볼 거야. 찾아볼 거야.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은 우와, 짜잔. 내가 좋아하는 우유병도 있어요. 또, 또, 어딨지? 짜잔.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도 찾았고 우리 동생이 좋아하는 장난감도 찾았어요. 또, 또. 친구들도 코코 친구들이 어떤 장난감을 찾았는지 이 안에서 표시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 어머님들도 우리 코코 친구랑 같이 우리 친구들이 이곳에서 더 많은 장난감들을 넣어놓고 찾아볼 수 있도록 해보세요. 집에서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장난감들을 이 안에 숨겨두고 보물찾기를 해보는 거죠. 우리 어머님들도 우리 친구들이 더 더 더 코코보다 잘 찾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코코랑 또 더 많은 재미있는 놀이탐으로 다음에도 또 같이 놀아봐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죠? 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 코코와 다음에도 신나게 놀 걸 기다리면서 코코랑 놀자. 슝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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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Ё레 молот4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